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악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눈검 60일의 심화편에 대한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 촬영의 기준으로 제가 해설을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걸 못 올려가지고 이제 올해 와서 60일의 해설을 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설 시작하기 전에 이 60일에 대한 난이도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회차의 난이도는 너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보통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살짝 약간 어려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보통인데 한 아주 살짝 약간 어려움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잡은 이유가 일단은 기출의 패턴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59회, 60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특유의 기출 패턴에 그대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낯선 문제는 없었거든요. 맨날 냈던 방식으로 냈는데 조금 킬러 문제가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이 킬러형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대체로 전근대사예요. 그래서 근현대사에서는 딱히 뭔가 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었는데 전근대사에서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겠는데 싶은 문제들은 일부 확인됐긴 했어요. 특히 첫 페이지에도 있는데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대신 근현대사의 난이도는 쉬웠어요. 그래서 전근대사에서 조금 변별을 낸 것 같긴 하지만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가 진짜 쉬웠거든요. 이 회차가. 그래서 그런 점 감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히 이거에 대한 그런 학습이 안 됐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출을 공략해야 다음 시험을 볼 때 대비가 됐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위주로 다룰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해설 시작하면 먼저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뭐 이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바로 할게요. 자 보면 여기 약 8천 년경 그래서 구석기라던가 신석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기를 좀 주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러니까 토기가 처음 나오게 된 게 신석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이런 거 나오면 청동기인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죠. 1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죠. 고인돌, 돌럴 무덤 등을 축조하였다. 자 고인돌 나오면 거의 청동기로 푸시면 됩니다.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육한 건 철기 시대고요. 농경과 목축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비파형 동굼과 거친무늬 거울 등을 제작한 거 역시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58회랑 59회가 갑자기 고대 철기 국가를 안 내다가 드디어 다시 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고대 철기 국가 낼 때 낼 수 있는 사료가 이제 없어요. 사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문이라던가 아니면 유물 자료로 활용한 문제밖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 유형을 잠깐 피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키워드 자체는 안 어려웠어요. 1번 여기 보면 5월과 10월에 제 첫 행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계절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몇 월 했다.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5월, 10월 나오면 일단 이 국가라고 의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지읍차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그리고 목지국, 사루국, 구야국 등 여러 소국으로 이어졌다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 국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암기법을 제시했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국가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차도 사고 소도 사고 제가 이렇게 외울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차도 사고 소도 사고 사실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5초 안에 풀리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이 키워드들을 종합하면 3화이거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게 3화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있는 게 목지국, 백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신라, 구야국, 가야국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3화 안에서 있던 국가들이 이렇게 백신, 가 이렇게 상국시대에 발전된 국가가 있다. 그 흐름까지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연애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는 고조선 초기의 역사예요. 이게 59일쯤 나와가지고 다들 어려웠었는데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징계를 외워야 돼요. 징계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건 옥조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사출도를 주관한 건 부여 단궁, 과하마, 반오피 등이 유명한 거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문제였어요. 첫 페이지 치고 이게 조금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솔직히 심화편 정도면 이런 문제 낼만 해요. 근데 이 문제가 파악이 안 됐다면 어떤 걸 주목했어야 되는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벼슬은 신유풍기가 있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고의왕 시기에 육자평이랑 신유관등제를 정비했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 되는 인물들이랑 그리고 지금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관직 체계를 정했던 게 고의왕식인데 그래서 이 신유풍개랑 여기 있는 좌평을 갖다가 풀 수 있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키워드 두 개가 50일이랑 60회 선지를 보면 있어요. 아마 이 회차에서 그 발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육자평이랑 신유관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인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인 게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 힌트 더 있거든요. 오방 뭐냐면 오부 오방제라고 가지고 이거는 성황시기에 그런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부 오방제도 역시 이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이거 다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거 여거 여거 이거 갖다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문제는 끝까지 읽으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키워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읽었으면 솔직히 웅진이 백제 위치에 있는 거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기본편에도 나와요. 왜냐면 기본편에서는 공산성이라는 웅진 관련된 성을 많이 내는데 기본편 수험생도 이건 압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몰랐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까지 몰랐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1번 골품에 따라 관등승진에 제한을 둔 거는 신라랑 관련된 제도고요. 자 제가회의 고구려죠. 백제는 정상회의가 나와야 됩니다. 3번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역음지 등이 있었던 거 역시 고구려인데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이 2번 문제에서 고구려랑 관련된 문제를 또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정답 키워드로 이 욕살이나 철역음지를 문제에서 내던지 선지에서 내던지 한 번쯤은 끌고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욕살, 철역음지를 이 고구려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언젠가는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외워두시고요. 4번 위화보, 영계푸 등에 중앙관서를 설치한 건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정답은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팔성귀족이 어떤 수상 뭐 해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지도 확실한 거는 60회 그 발의 문제에 있던 선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잘 풀고 싶으면 평소에 어 나 위화보 모르는데 욕살, 철역은지 모르는데 그럼 오답할 때 선지 분석을 완벽하게 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렸다. 내가 기출문제 맞았다고 오답을 똑바로 안 했는지 아니 틀렸다고 더 안 했는지 그런 걸 점검하셨어야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렸을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 이 문제는 솔직히 안 어려웠어요. 자 보면은 여기에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그래서 이 400년 때 내무랑의 요청으로 그 기병을 보내줘가지고 그 신라로 구원해주고 그때 금관가야 때려가지고 금관가야 아 금관가야가 아니라 가야의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변화하는 과정을 가져온 게 이거고요. 후연을 공격했다는 거는 이거는 당시 중국이 되게 분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한 개를 공격한 건데 약간 만주벌판 달려를 하면서 북쪽 지방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북쪽으로 영토를 조금 확장했다 정벌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키워드인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았다는데 자 제 영상을 맨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련은 장수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있는 문제에 제시된 왕인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란 거거든요. 그럼 아빠가 누구냐 그걸 묻는 게 이런 힌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힌트가 나온다면은 왜 굳이 이거 언급해줬는지 그런 걸 눈치채는 게 요령입니다. 1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맞죠? 광개토 대왕의 대표적인 연호. 그래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연호가 영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 건 소수림왕이고요. 낭낭군 추출한 거 미천왕이고요. 을파소를 두용하고 진대법을 실행한 건 고국 천왕이고요. 자 당해치위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영류왕 시기에 시작돼서 보장왕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 사실 음 이 고대시대의 승려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심화편이나 기본편이나 의상 원효 그리고 해초부터 공략하셔야 돼요. 대신 일단 얘네가 출제율이 높은데 조금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냐면 의상과 관련된 걸 낼 때는 사찰이랑 관련된 힌트를 줄 확률이 높고 원효랑 관련된 걸 낼 때는 서적이랑 관련된 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자 이거는 일종의 불교 경전에 대한 일단 번역서 주석서 그런 걸 쓴 건데 뭐 그런 걸 몰라도 일단은 저수란 거잖아요. 그럼 일단 뭔가 적은 거겠죠. 기록유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오면 고대시대의 한정에서는 일단 원효로 찍는 게 나아요. 반대로 낙산사 부석사 사찰 나왔어요. 그럼 의상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온 게 서적 키워든지 사찰 키워든지 일단 그것부터 주목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무해가처럼 자 무해가는 일종의 향가인데 나무하비탑을 나무하비탑을 이렇게 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이 원효가 만든 그런 향가거든요. 노래 같은 거 그래서 서적 키워드가 파악이 안 되냐면 이렇게 불교 대중화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도 원효니까 암기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1번 일심사상과 화생사상을 주장하였다. 화생사상은 좀 어려우니까 일심사상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심사상이란 거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효를 좀 잘 몰라도 원효대사 해골물 이건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골물이 달콤한 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이거 썩은 물이었네? 보면서 아 내가 이거 달콤한 물이라 생각하니까 좋은 거고 썩은 물이라 생각하니까 토 나오고 그런 게 일심사상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거 그래서 원효랑 관련된 대표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왕호천추국전 해초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해초는 이 왕호천추국전이랑 중앙아시아 기행 이런 키워드 나오시면 주목하면 됩니다. 3번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거는 짜장면 자장승려고요.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은 거는 얘는 원강이죠. 자 그리고 해동고승전을 편찬한 건 고려시대의 가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오른 것 얘도 살짝 어려울 수는 있었어요. 일단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류를 좀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은 지금 문제에 나온 게 배경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선지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거를 고르면 한 80% 정도는 정답이 나와요. 일단 그걸 고려하고 문제 풀어보죠. 자 연흥 2년에 게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고 해요. 자 이 부여경 게로왕이 사신을 보냈다는데 고구려의 선두가 직접 군사를 지휘해서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뭐 근구수왕 고구권왕 이거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해야 되는 게 일단은 여기서 일단 게로왕 시기에 뭔가 어떤 상황이 나왔다는 곳을 먼저 주목해 주셔야 되고 고구려가 강성에도 침략하려니까 장수를 보내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게로왕이 군사를 요청했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아 지금 아 지금 저 고구려 우리 죽일러 작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군사 보내줘서 우리 좀 살려줘. 하는 게 지금 문제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거의 5세기 후반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왕이 누구한테 죽었냐. 그거를 이해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장수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한성 함락을 해가지고 백제 게로왕을 죽였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 사료의 맥락이 이해되는데 이게 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일단 뭐가 배경인지 한번 보죠.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자 7세기입니다. 너무 뒤에요. 2번 동성왕이 나제동맹을 강화하였다. 얘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여기보단 조금 뒤에요. 조금 뒤 이게 한 5세기 후반인데 한 470년대쯤? 그쯤이라고 대충 보면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쯤이라 보면 되는데 이걸 계기로 당시 백제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이 결혼동맹을 맺어가지고 더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더 동맹이 강화된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뒤에요. 3번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한 건 6세기기 때문에 이후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발생한 거 보면 돼요. 2번 아니 2번이 아니라 4번 개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한 거는 역시 7세기 후반이죠. 660년이니까 이후여가지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추진하였다. 자 남진을 추진하면서 계속 침략을 하니까 당연히 그 개로왕 입장에서 군사를 요청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오른 것 자 한눈검에서 맨날 좋아하는 삼국시대 통일 문제인데 옛날보다는 조금 쉽게 됐어요. 한 58에랑 59에랑 좀 까탈스럽게 됐는데 요즘엔 다 쉽게 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좀 어떤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냐면 자 일단은 그 대야성 전투를 통해가지고 백제의저왕 시기에 윤충 장군이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김춘추의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보장왕에게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했는데 땅 안 주면 군사 안 줄 거야 해가지고 그 협상이 실패해가지고 당나라로 넘어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해요. 그 다음에 이 나당 연합군이 먼저 백제부터 복수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백제의 부흥운동 뭐 흑도복 흑치상지 복신 도침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역시 부흥운동을 했어요. 뭐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진다고 그건 안대하면서 고연무 건모잠 안승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당 전쟁이 메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가 있었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가 고구려 대신 연정토가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했대요. 자 고구려가 지금 신라에 항복했대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고구려가 지금 깨진 시기겠죠? 자 나의 경우에는 메소성에서 신라가 공격해서 달아났대요. 그러니까 이 근액은 당나라 당천데 이 메소성에서 신라에 깨진 거니까 지금 여기를 말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이 여기를 말한 거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뭐 고연무 건모잠 안승이 언급된 선지가 정답이 될 거예요. 1번 윤충이 대야성 공격했다. 자 여기죠? 2전이고 자 문무왕이 안승을 보도광으로 책봉했다. 674년인데 이게 675년쯤이거든요. 연도 몰라도 되는데 확실한 건 제가 고구려 부흥운동 그건 안 돼. 고연무 건모잠 안승 나왔죠? 정답 2번이고요. 당과의 군사동맹 체결한 거 여기죠? 안 맞고요.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거는 훨씬 앞이에요. 거의 대야성 전투랑 같은 정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보단 앞이고요. 백강 전투의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663년쯤인데 이 일본군이랑 백 아 외군이랑 백제가 연합한 게 이쯤이어가지고 한 이거보단 조금 앞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 통일 과정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 순서를 바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바로바로 나와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8번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오른 것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제 60일 끝나자마자 제가 가르친 수험생들에게도 바로 문자가 왔던 적중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마 제 예상문제 보신 분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텐데 자 이 문제에 주목할 거는 웅천두 도둑 헌창이 난을 일으켜서 장안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고 여도를 경훈이라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822년에 헌덕왕 시기에 발생한 김헌창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지금 가리키는 거는 통일시대 하대의 대표적인 반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형에 크게 투트랙 나거든요. 뭐냐면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통일신라 하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회상을 내던지 아니면 반란 순서를 내요. 아니면 섞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유형은 투트랙 공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란 순서를 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뭐냐면 김장하러 원정가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10초 안에 풉니다. 뭐냐면 이게 통일신라 하대에 반란 순서인데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에노의 난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적이긴 한데 그냥 제가 이름 딸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고적의 난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한 게 알겠습니다. 자 원래는 적이긴 한데 그냥 제가 조금 암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다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적고적의 나이인데 이 반란 순서를 암기하면은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1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건 지능왕식인데 아직 통일신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틀렸고요.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한 건 지능왕이니까 1번보다 더 앞이겠죠. 안되고요.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음이 폐지된 거는 아이고 잘못되었다. 이거 말고 신문왕식인데 여러분들이 이 통일신라 하대를 내면은 함정선지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문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 사회사 관련된 걸 내고서 뭐 녹음이 폐지되었습니다. 뭐 기문도를 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오답이에요. 5번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거는 법풍왕이니까 역시 이전인데 제가 뭐라 했어요. 김장하로 원정가자. 원정과 애노 김원창 2호죠. 정답 4번 그래서 통일신라 반란 순서는 이 김장하로 원정가자. 이것만 외우시면 쉽게 푸니까 꼭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연도는 889년이고 진성여왕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반란입니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먹어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쉽게 확보해요. 자, 9번 밑줄친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 자, 여기는 신순경이 언급되어 있는데 최근에 출제자가 이 힌트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뭐냐면 공산전투랑 고창전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공산전투랑 고창전투 때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공산전투 때는 견원이 이기고 왕건이 패배했어요. 패배했어요. 얘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패배한 왕을 냈으니까 왕건을 낸 거예요. 승리를 했다면 견원을 냈겠죠. 근데 신순경 때문에 얘가 낸 게 맞습니다. 반대로 고창전투 때는 왕건이 이기고 견원이 패배했죠. 그래서 어 단순한 키워드이긴 한데 암기 안 해두시면 이 문제 못 풉니다. 1번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다. 자, 이 왕건의 그런 민생정책 관련된 거라 정답은 1번이고 시비목의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거는 고려 성종식입니다. 자, 3번 외침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이게 시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데 대략적으로는 현종 시기쯤이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참고만 해두시고 4번 관악지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자, 이거의 경우는 예종이죠. 그래서 예종식의 관악지능책 키워드로 양현고랑 플러스로 칠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신 게 좋아요. 이거는 일종의 장악재단이고 이건 전문 강좌입니다. 강좌. 5번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를 시행한 거는 광종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아, 통일신라가 아니라 후상국 시대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후상국 시대의 문제는 이런식으로 인물 관련된 걸 내던지 아니면 순서 관련된 문제를 내는데 요즘에는 인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출제율이 높긴 합니다. 자, 10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걸 물어봤는데 아, 평소에 발의 문제가 이런식으로 특정 왕을 대놓고 안 냈거든요. 근데 평소 경향에 비해서 살짝 어렵게 내긴 했는데 뭐 목표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뭐냐면 자, 흑수말가리 몰래 당과 조공했으니까 군대를 이끌고서 흑수말가리 정벌하라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식에는 흑수말가리 정벌했는데 자, 얘의 동생 아우인 이 대문예의 경우에는 그 흑수말가리 어쨌든 당나라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갑자기 쳐버리면은 당나라랑 사이가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왕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나라랑 적대적이던 말던간에 어쨌든간에 흑수말가리 정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도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별로 친해질 생각이 없는 걸 고려해가지고 여기 제시된 왕이 모왕인 걸 추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아, 여기 제시된 왕이 아직까지 당나라랑 안 친하구나. 그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고 흑수말가리 정벌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1번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왜냐하면 이 대문예가 얘 때문에 어쩌저저 없이 공격을 가다가 당나라에 투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왕이 빡쳐가지고 이 장문유를 보내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까지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구서당 십정의 군사도직을 갖춘 거는 신문왕이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후코르 남부여로 바꾼 거는 백제의 성왕이고요. 자 외사장 파견한 거 통일신라의 문무왕 5번 동무호산에서 나라를 공격한 건 대조영이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에서 5번 정도 고르는 실수는 안 했길 바랍니다. 11번 가에 들어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보통은 이런 식으로 왕건 견원 궁예를 하늘천에 두 개씩 내진 않는데 이번 해찬은 좀 독특했어요. 근데 힌트가 쉬웠어요. 보면은 신라 왕족 출신이다 태봉 그리고 철원 일단 이 신라 왕족 출신이란 키워드가 되게 잘 나오고요.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 관련해서는 수도라던가 연호라던가 아니면 국호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봉 같은 국호 철원 같은 수도 아니면 마진이나 무태 같은 연호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랑 관련된 인물은 바로 아 이거 국호가 마진이 연호가 아니라 국호가 마진입니다. 잘못만 썼네요. 그리고 아무튼간에 이런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이건 궁예입니다. 그래서 뭐 마진 태봉 수도는 철원이고 이런식 아니면 철원 철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궁예랑 관련된 거고 1번 바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한 거는 얘는 왕건입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답이 될 리가 없겠죠. 2번 미륵불을 자처하여 왕건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궁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미친 키워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가 부처래요. 미쳤어요. 광평성을 통해서 호두 연합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는데 이 광자가 원래는 미칠 광자는 아니지만 그냥 미친 놈이라고 외우자는 거예요. 나음부터 정답 2번이고 신라로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여한 거 견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이 두 개 중에 고민했어야 돼요. 4번 노비안 국가법을 시행한 건 광종이고 자 청해진을 설치한 거는 장보고죠. 그래서 왕을 냈다면 흥덕왕을 내야 되는데 임무를 벌어왔으니까 그냥 장보고를 할게요. 정답 2번입니다. 12번 미쪽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자 이 문제는 되게 쉽죠. 뭐냐면 서경 출신인 그는 묘청 등과 함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걸 주장했다. 그러니까 서경 천도 운동을 다룬 건데 이로 인해 가지고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대립하다가 김부식이 이 묘청이 일으킨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게 1136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도만 보면 여기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한능검이 이 흐름을 잘 내요. 뭐냐면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랑 반란 그리고 무신정변 이 세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산능검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및 반란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 망이 망소인의 난 만적의 난 이런 흐름을 되게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묘청 나오자마자 그냥 이자겸 이후를 찍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반대로 어? 묘청의 난 냈는데? 어? 뒤에 무신정변이 있네? 그럼 앞을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으면 이건 거의 10초 안에 풉니다. 그래서 한능검이 좋아하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자 13번 가와 나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오른 것 이 문제가 살짝 헷갈리 있었는데 아마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얘를 골랐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잘 푼 건데 자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최충원 형제가 왕을 협박해서 창락국에 유폐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기에는 일단 최충원 정권이 일단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일단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몇 년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근데 최충원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일단 활동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유경이 최후를 죽인 다음에 정방을 편천 옆에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최씨 정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 앞에 시기에는 아직 최충원 정권 시기가 활동했었고 이 시기에는 최씨 정권 인물이 죽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만한 거는 이 문제 그러니까 한눈검에서 가나 시기의 사이를 내면은 그 시기 사이에 어떤 흐름을 의도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최충원 정권 시기가 이때 활동했어요. 이때는 죽었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 사이에는 아직은 최씨 무신 정권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그걸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1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약을 제거하였다. 자 이거는 목종식이 발생한 반란인데 이 강조의 정변 이후에 현종이 즉위하게 됐죠. 아직 무신 정권 오지도 않았습니다. 2번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 상전한다. 자 이 시기에는 최씨 무신 정권도 아니고 그냥 무신 정권 자체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단 시기가 이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씨 무신 정권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미 무신 정권이 끝났어요. 3번 만족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아야 맞죠? 이거는 최충원 정권 때 발생한 반란 최씨 무신 정권 시기 역사도 사실로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이거 같이 볼게요. 조의총 조의총 이랑 김보당 의 반란 일으킨 것은 이의방 그리고 정중부 연립 정권 시기 때 발생한 거라 사실상 이의방 정권 시기에 거의 초기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이후입니다. 이전입니다. 이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왜 출제다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14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령 공주를 아시면 그거가 더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이 공여 원나라에 끌려간 여성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먹어서 이 원나라에 여성들이 끌려간 원간석기 시기를 얘 때 얘 가지고 추를 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다른 힌트는 없습니다. 1번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학자 우선 세종식이죠. 농서예요. 농서 틀렸고요. 2번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얘는 고려 현종식인데 원간석기는 사실상 후기예요. 근데 얘는 전기니까 틀렸고요. 정동행성에서 회의하는 관리 자 이건 뭐냐면 고려랑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원정 하기 위해서 이 원간석기 시기에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상강행실도를 잇고 있는 양반은 역시 조선시대죠. 틀렸고요. 백운동 서원을 공부한 유생 최소한 이거 역시 조선시대 중종 이후는 가야 돼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가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통합사 문제네요. 답은 쉬웠는데 여기 있는 키워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볼게요. 자 화음사상의 유지를 정리한 화음의 승법에도 일단 이 인물은 당나라에서 화음악을 배운 다음에 이 시그림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런 걸 지었고 제가 아까 사찰 키워드 나오면 제가 일단 이 승려를 주목하라 했어요. 근데 이게 고려시대랑 고대시대를 공략하는 방법이 다르다보니까 그건 주의해주시고 관음신앙 이 현세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해서 관세보험사 얘로부터 구원받는 그걸 주장한 이 인물은 의상입니다. 나 귀법사의 추지 얘가 좀 어려울거에요. 그래서 귀법사 일단 이 인물은 광종식에 좀 등용된 승려고요. 황가인 보현시범가를 지어서 화음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한 이 승려는 귀녀에요. 가끔 선지로만 나오는데 이게 문제로 나왔던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승려의 경우에는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힌트는 되게 많아요. 근데 고려시대 승려 중에서 왕족과 관련된 승려는 의천이에요. 그래서 문종 왕의 아들 국 하늘처럼 높아보이는 키워드가 있으면 의천을 의심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화신앙과 만덕사에서 백년결사에 제창했다. 이게 언급되면 요새에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불교개혁 운동을 주장한 인물이 요새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 1번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서를 주장한 것은 해심이고요. 정해상수와 도너넘수를 주장한 것은 진울 교장을 편차했다.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도로 불교경정에 대한 그런 가능사업 같은 걸 단호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것은 통일신라 하대의 승려인 체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키워드고 승과에 합격해서 왕사에 임명된 것은 뭐 대표적으로는 해거랑 탐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왕사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약간 일종의 엘리트 승려 그런 거랑 관련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 왕사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일단은 고려시대랑 관련된 키워드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가 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 제가 10번 때에서 경제를 내면 제가 거의 90%는 고려시대를 냈다 했었고 키워드를 6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화폐 키워드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무역 관련된 키워드인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시장감독기구인 경시설을 선지에서 찾으면 거의 90%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여기 있네요. 활구 2번이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내에서 다 끊기고 조금 어렵게 내면 서적정 다정 등의 관영상점을 운영했다던가 아니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전시과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암간한 문제 풉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키워드는 여기 있는 병난도를 보고서 예성강이나 이거 다 푸는 문제인데 사실 이 꼼수만 써도 문제를 풉니다. 1번 송상이 전국각지에 송방을 둔거는 이건 조선시대 후기에 여러 상인들이 활동한 시기를 말한 거고 동시전을 설치한 거는 신라 지증왕 시기 그리고 산풍작물 널리 재배한 거 역시 조선시대 후기 구요 부산포 연포 재포를 개화한 거는 조선시대 전기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른 것 맨날 나오는 유형이죠. 근데 확실히 출제자가 올해는 이 김윤우에게 엄청 꽂힌 것 같아요. 이 인물이 58회부터 59회 60회 61회까지 4연속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 인물이 지금 뭘 했는지 모르신 분은 진짜 기출을 안 푸신 거예요. 지금 4연속 나오는데 아직도 이 인물이 지금 누구를 막았는지 몰랐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출제자가 그냥 이 점수 떠먹여준 급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직전 회차 때는 얘를 내고서 뭐 여진이라던가 아니면 외구의 침략 방어 순서까지 외웠어야 되는데 얘는 이것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훨씬 쉽게 준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외구의 순서를 공략했어야 되는데 자 김윤우가 충두산성 방어별감이 되어가지고 이 군대가 쳐들어와 충두성을 포위하니까 김윤우가 자 니네가 저 이 외세 그러니까 쟤네들을 때려잡으면 너희들 다 해방이야 하니까 와 하면서 이 관너비의 문서를 불태워주고 그런 사기에가 너무 꺾여가지고 이 문제에 제시된 외세인 몽골의 침략을 방어한 이거는 몽골의 침략을 오차 방어한 충두산성 전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비랑 관련된 거 아니면 충두 지역사 아니면 외세 방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다양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 문제가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보너스였어요. 그래서 일단 몽골 관련된 거 찾으면 되니까 1번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는 여진에 대한 대응이죠. 박이로 하여금 스시마를 정보를 하게 한 건 외구랑 관련된 건데 참고로 이거 창황식입니다. 우왕 말고 창황 3번 서해가 외교전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건 거란이고요. 최후가 강화도를 수도로 옮겨서 장기 항전에 대비했다. 그래서 이 최후 정권 시기 때 강화도를 수도로 옮겨가지고 계속 항전을 지속하게 된 거니까 정답은 4번이고 최영희 철령이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보를 추진한 거는 중국의 명나라랑 관련된 대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밑줄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는 일단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찾으라 했으니까 일단 그냥 바로 볼게요. 1번 총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 일단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얘는 맞아요.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승려들이 쓴 물병이에요. 고려시대 때 승려가 많이 활동했으니까 일단 문제 없습니다. 2번 부석사 소조여래자상 이거는 부석사 무량수전 내에 있는 불상인데 통일신라의 석구람초라고 통일신라 불상 양식을 계승했다는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도 맞고요. 청자상강 운항문 외병 고려시대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얘는 평창에 위치한 고려시대 전기의 그런 탑인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맞아가지고 법주사 팔상전 이건 조선시대 후기의 유일한 목탑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이 익숙하지 않으면 최소한 3개는 외우세요.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과 세번째 조선시대 후기의 법주사 팔상전 특히 이 시기는 조선후기는 얘만 외워도 한 문제 풀 수 있을 확률 높으니까 무조건 외우시길 바랍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지난 60회에서 거의 똑같이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룬 17번이랑 이 문제는 솔직히 60회 문제만 잘 분석했어도 솔직히 그냥 바로 먹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의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힌트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나세 심덕부등과 함께 진포에서 외구를 크게 격퇴했다. 이건 알아야죠. 진포 대첩을 다뤘잖아요. 진포 대첩 관련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기 제시된 인물이 최무선이랑 관련된 건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이거 몰라도 얘가 너무 많이 나온 선지예요. 이거 제 기억에 제가 지금 짧게 짧게 잡아도 지금 한 최근기출 3회 이상은 나왔던 선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1번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하였다. 자 이거 조선 세종 시기입니다. 이거 화포 관련된 무기인데 일단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고려시대 후기랑 관련된 걸 일단 먼저 고르는 게 포인트예요. 2번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 인물이 화약 관련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도감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불란기포를 활용하여 평양성흥을 타라다. 자 이거는 임진왜란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명나라에서 전래된 걸로 추정되는 그런 일종의 대포입니다. 틀렸고요.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정벌에 참여한 거는 대표적으로 별류랑 신급 이란 장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흥룡강 전투에서 활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자호라는 유형을 내면 이후의 역사도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신류가 흥룡강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이런 거를 앞으로 문제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도 틀렸고 발화장치를 활용한 비격 진천내를 발명하였다. 일종의 폭탄 같은 건데 이건 이장손이 만든 무기거든요. 이거 역시 조선시대 선조 시기에 만든 거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재위 시기네요. 아무튼 간에 이 문제에선 포인트가 이거예요. 악학개범 그래서 나머지 힌트가 없고 자 이 왕의 경우에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성종인데 뭔가 특정 분야랑 관련된 완성된 거를 많이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의뢰가 될 수도 있는데 법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국대전이 있고 음악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악학개범이 해당되는 거고 의뢰의 경우에는 국조 오레이처럼 특정 분야의 내용을 총 망라하는 기록유산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은데 볼게요.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가 주조된 거는 이건 태종식의 키워드예요. 개미자랑 세종식의 갑인자를 헷갈리기 쉬운데 아빠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가지고 아들이 갑이 되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2번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된 거 이건 광해군이고요.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가능된 건 영조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대전 회통 흥선대용 외우셔야 되고요. 한의학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농사직설이라던가 칠정산이라던가 향약 지성방 우리나라 방식에 맞춘 것들은 세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특정 분야 완성이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냐 그것 좀 잘 구별하셔야 되가지고 5번 전국의 지리 풍속등이 수록된 동국 여지승남이 편찬되었다. 그래서 지리 관련된 것도 이 성종식이 한 번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 가나 사이의 식이 있던 사실로 옳은 것 이 문제는 59에 나왔던 거를 조금 비슷하게 연기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썼던 방식을 이 문제에서 되게 비슷하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나와있는 사화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호사와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의재문 갑자사와의 경우에는 폐비윤씨 사사사건 기묘사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훈삭제 다른 말로 전국공신을 개정한다던가 아니면 조강조랑 관련된 키워드인 형량과 실시 이런걸 내고 을사사와 같은 경우에는 대윤 윤인과 소윤 윤원영의 싸움을 키워드로 내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만 암기하신 다음에 순서만 기억해주시면 문제 쉽게 풀거든요. 보면 유승등이 폐비윤씨의 시호를 의노했다. 자 여기 지금 나와있잖아요. 제가 폐비윤씨 사사사건 관련된거는 갑자사와라 했었죠. 나왔고요. 자 그리고 조강조 나왔죠. 조강조 나오면 그냥 기묘사와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 문제는 엉뚱한 키워드에 꽂힐 필요가 없고 제가 맨날 사와 유형 다룰 때 강조하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사료에서 찾냐 못 찾냐 가 관건이거든요. 못 찾았으면 문제를 못 푸는거에요. 근데 알면 되게 쉽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문제는 자신들에게 붙는 자랑 청구하고 이게 뭐냐면 조강조가 실시한 현량과에 대한 그 시행 방식을 간접적으로 까는거에요. 얘는 진해편만 드러내기 위해가지고 인제춘천제도 했구나 그런 맥락을 말하는거고 자 이거같은 경우에는 그 어 폐비윤씨랑 관련된거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래도 어쨌든 왕비인데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우를 좀 안해줘가지고 나중에 연상군이 빡쳐가지고 그거에 대한걸 얘기하는건데 아무튼간 지금 문제의 논점은 갑자사화랑 김효사화 사이에 어떤일이 있었냐 그걸 낸거거든요. 일단 볼게요. 성산문 등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였다. 자 단종 보기운동을 말하는건데 세조식이죠. 지금 연상군이랑 중종식이니까 이전이고요. 외척관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지금 을사사화니까 이건 조금 더 뒤고요. 이괄이 나는 일으킨건 인조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태정태세 문단색 뭐 예성연중 익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이런 왕 순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관련 없고 4번 성의한 일파가 반정을 통해서 연상군을 몰아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재밌다는 이유가 뭐냐면 59회 때는 어떻게 문제를 냈었냐면 무호사화랑 무호사화랑 여기 나와있는 이 중종반정을 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키워드로 정답으로 갑자사화가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비틀어가지고 갑자사화와 기묘사화 사이에 이 중종반정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추를 조금 비튼 거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이런 조금씩 비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출제다가 아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두고도 조금 조금 다르게 내놓은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 모의고사를 풀 때 이 기추를 틀렸어. 근데 여기서 아 이렇게 또 뭔가 바꿔내는 게 있구나. 그 틀이 나오면 다음 시험 볼 때는 안 틀리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기축훈련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송 등이 활을 입은 거는 무호사와 관련된 거니까 2번 이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틀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2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뭐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렵죠. 자 보면은 여기 조선시대 언론활동 풍속교정 백관에 대한 교찰과 탄핵 등을 관장했다. 그러니까 관리 감찰 기구라는 게 이 개요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써여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 내용이라 이걸 더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사언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뭐 지비의 장령 이런 거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따지면 이걸 외워야죠. 감찰 기구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감찰 기구가 시기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하는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사정부가 나오고요.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어사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사원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정부 어사대 사원부 이 각 시기에 관리 감찰기구가 뭔지는 좀 비교해 두시면 문제 풀기 좋겠죠. 아무튼 사원부 관련된 거 낸 거니까 볼게요. 1번 업무일지인 내각인력을 작성한 건 규장값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3사와 같은 기능 안수호했습니다. 자 고려의 3사는 회계 기능이고 여기에 3사는 관리 감찰기구라 고려의 3사가 아니라 얘를 비교하려면 사간원이 나와야 돼요. 조선시대 틀렸고요. 은대 후원이라고 불린 건 승정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대랑 관련된 키워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승정원 낼 때 최근에 은대란 키워드가 되게 잘 나와요. 4번 인진해란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한 거는 비변사고요. 오프미얼 관리 임명에 대한 석연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인사권이에요. 쟤 뽑아줄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권란을 좀 행사한 게 사원부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3번 가와 다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이번엔 사화 빼고 환국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사화라 한국이 이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사료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각 사화든 한국이든 간에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만 보이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데 그걸 훈련을 안 해가지고 문제에 틀린 거거든요. 환국의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를 외우셔야 되냐면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인데 경신왕국의 경우에는 허적이라던가 윤휴가 나오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허적 나왔죠. 그럼 그냥 경신왕국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환국의 경우에는 조금 어떤 인물이 희생되고 어떤 인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런 걸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신왕국은 허적 또는 뭐 허목 윤휴 등이 나오고요. 기사왕국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는 송시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송시열을 잘 비교해야 되는 게 이 송시열이 죽었어요. 그럼 기사왕국이고 얘의 관직을 회복해주고 명예회복 그러니까 명예회복을 시켜주면 갑술왕국이거든요. 그래서 뭔 차이냐면 이때는 송시열이 아직 세자를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기다가 죽은 거고 나중에 숙종이 아 그래도 너무 내가 너무 삐져가지고 쟤를 죽인 건 좀 너무 했던 것 같다. 그래도 관직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명예회복시켜줘봤자 뭐 의미가 있나 싶지만 아무튼 그런 맥락이 나오면 갑술왕국 시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2년왕후가 복이했다. 이런 맥락이 나오면 또 갑술왕국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허적, 허목, 윤휴, 송시열 죽음, 송시열 또는 2년왕후의 관직이 회복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갑술왕국입니다. 그 순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가고요. 자 다는 이거고 갑술왕국은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푸는 것 같지만 이게 끝이에요. 사화가 아니라 환국 유형은 진짜 이게 끝이어가지고 굳이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일단 경신왕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시기에는 남인 세력이 위축됐거든요. 왜냐하면 숙종 입장에서도 조금 그 붕당의 정치가 너무 심하니까 한 번쯤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인네들이 왕 무시하고 너무 지네들끼리 권력을 행사하니까 야 너는 왕이 웃음냐? 하면서 일단 얘네들을 한 번 격파해 준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송시열은 서인 그러니까 노른의 영수예요. 서인의 일장이에요. 거의 현재로 치면 거의 당대표급 인물이거든요. 어 굳이 지금 촬영일장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약간 좀 지금으로 치면 이준석 같은 인물? 뭐 나이는 다르긴 한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뭐 특정 정당 지지하거나 비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굳이 비유를 한다면 그런 건데 그런급의 인물을 갑자기 팍 날려버렸으니까 서인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아 근데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하긴 한데 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지 비하는 아니니까 오해마세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송시열이던가 아무튼 인연왕후 등 특정 인물에 대한 그런 위치가 보기되고 장희빈의 그런 권한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때는 장희빈이 올라갔었는데 이때 와서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남인의 입장에서는 이 장희빈이 있어야 그나마 권력 먹고 살만한데 얘가 지금 죽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세우려다가 더 터졌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24번 밑줄근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거는 제가 하는 건 공략할 때 그래도 2급 이상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공략해야 돼 임진왜란 병자호란 유형이거든요. 솔직히 이 문제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만 산성 이 유형을 공략할 때 심화 편이든 기본 편이든 이 나만 산성 나오면 병자호란 그냥 무지성으로 가야 돼요. 이 병자호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형이랑 시기 유형이 있는데 사실 유형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활약한 장수라던가 인물을 외우셔야 되고 시기 유형의 경우에는 어떤 걸 외우시면 되냐면 인조반정 그리고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순서를 외우시면 돼요. 물론 심화 편의 경우에는 이 병자호란 내에서도 조금 더 깊게 낼 수는 있는데 뭐 별로 어려운 순서는 아니어가지고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지금 병자호란 관련된 걸 냈으니까 볼게요. 1번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자 정문부는 그 북간대첩 때 활용한 인물인데 의주지역 그러니까 의주 근처에서 활동한 인물인데 임진왜란 관련된 장수라서 틀렸고요. 2번 강옥립이 사루우 전투에서 선전하였다. 이 병자호란은 인조 시기에 발생한 전쟁인데 이 사루우 전투는 광해군 시기에 발생한 명나라라 후금길의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강옥립이 중립이기 때문에 군사를 파견한 거 지원한 거 그런 활동이라서 틀렸고요.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물리친 거 똑같이 임진왜란이죠.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정답은 이건데 그래서 병자호란 관련된 인물은 크게 4명을 외우시면 되거든요. 누구냐면 김상용 임경업 김준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홍명구까지 외워두면 좋은데 이렇게 외우세요.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활동했으니까 병자호란 시기에 활동한 장수는 아 활동한 얘들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병자호란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가리 그리고 멍구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쉽게 풉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포를 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세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전반부 마지막 문제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 아까 10번대에서 내어면 경제를 경제가 아니라 10번대에서 경제 문제를 내면 고려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20번대에서 경제 문제를 내면 조선시대 후기를 찍으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내요. 힌트는 뭐였냐면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인 연행사랑 북경에 간 만상 이 시기에 만상 의상 내상 송상 시전상인 보부상 온갖 상인들 나오면 싹 다 조선시대 후기예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상인이 무슨 활동했냐 이런 문제 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상인이 언급되면 조선시대 후기구나 그것만 외우면 문제를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경시서 나오면 고려시대라 했죠. 지금 여기 와서 이거 찍으시면 혼납니다. 1번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된 거는 바래고요. 자 초량회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했다. 정답이죠. 이 기우약조 이후에 개항된 외관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연포랑 제포는 전기고요. 초량회관이 후기니까 이거 아직도 틀리시는 분들 가끔 나오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 3번이고 당황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건 통일신라 5번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한 거 역시 아까 강조했듯이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60일의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후반부 해설을 곧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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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